안녕하십니까! 25년 술제기 5천봉입니다. 두 말 한번 잔소리, 세 말 한번 고파니 쓰이는대로 없으면대로 구라뽑일 넘는 25년 술제기 5천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 사이다 뚝떼 이 개! 얼음 한 대빵 입장! 아 개똥쌥이 똥쌥니다. 아이고 연휴 마지막 날인데 아 오늘 시원하게 성공하면 돼. 들은 말 안 하면 되지 않아. 다섯 살 동안 들은 말 하면 돼. 아무것도 아뇨. 예 한 대빵 따랐습니다. 바로 입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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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한 대빵 다먹었습니다! 하나! 둘! 셋! 실패!!! 아 교통 싸네. 이따 저녁때 뵐게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 아유 초화 잘 되네